1만6천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한 3개월 만인 것 같은데요 오랜만에 이벤트 영상 준비했구요 여러분들이 정말 오래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 그동안 좀 빠르게 준비를 못해서 일단 죄송하고 제가 지난번에 구독자 3천명 때 이벤트를 하고 그 뒤로 진행을 안 했었는데 벌써 3개월 만에 1만6천명 만 3천명이 더 늘었죠 좀 더 빨리 진행을 했었어야 되는데 일찍 하지 못해서 죄송하구요 오랜만에 이벤트 진행한 만큼 정말 푸짐하고 다양한 선물 준비했구요 뭐 그래도 다 뽑은거지만 여러분들한테는 또 큰 선물 될 수 있으니까요 바로 진행하도록 하죠 이번에 준비한 선물은 총 10가지구요 10명한테 혜택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일단 선물 소개부터 할게요 첫번째는 보이시죠? 샤오미 보조배터리 정품이에요 1만짜리 그래서 뽑기에 가품이 많은데 요거는 정품이구요 저도 써봤는데 굉장히 좋아요 좀 오래 쓰고 좋더라구요 첫번째 상품은 요거구요 샤오미 정품 보조배터리 두번째는 요겁니다 모델킹 헬기 미니 헬기구요 바로 조정해서 날릴 수 있는 이번에 제가 드론을 드리고 싶었는데 드론이 지금 없어요 있었으면 드론으로 했을텐데 이거 한 이틀 전인가 뽑은 헬기이구요 깨끗합니다 제가 써보지도 않았고 요거 두번째로 드릴 거구요 자 세번째는 인형인데요 원피스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루피 선장 그리고 트라파이가 로우에 있는 로우 해적단에 있는 배포 요거 두개 한분한테 또 드릴 거에요 요것도 여기 택을 잘 보시면 원피스 정품 홀로그램이 있어요 정품이고 이 루피도 마찬가지로 정품 정품 요거 정품 인형 두개 한분한테 드릴 거구요 그 다음에도 인형이에요 요새 가장 핫한 구데타마 계란후라이 2종을 준비했구요 제가 요거 자세 요거만 뽑았었는데 요거를 며칠전에 구했어요 그러니까 뽑았어요 자세가 딱 요거 두가지 나오는거 같더라구요 요거 두마리 해서 또 한분한테 보내드릴 거구요 그 다음은 이거 아 뒤네 자 요거 아이돌마스터 캐릭터인데 예 이거 제가 잘 몰라서 요거 조금 귀엽게 생겼더라구요 요거 뽑은거 요거 한분한테 또 드릴겁니다 뭐 등수나 그런건 상관없어요 무작위이기 때문에 자 요거 한분 드릴거구요 그 다음은 자 요거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에요 쉽개조심 이라고 하는건데 요게 이제 일단은 국산 제품은 아니고 뽑기 제품으로 따로 나왔더라구요 카피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요 대형마트에서 파는거랑 똑같이 생겼지만 미세하게 조금씩 달라요 네 이거 같은 경우는 뭐 기본적으로 제가 하나 뜯어서 다른거 해봤는데 거의 뭐 똑같더라구요 그 국산 제품하고 다 써봤거든요 예 똑같아요 소리만 약간 좀 다르고 어 설명서가 영어로 써있는거 말고는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자 요거 한분한테 또 드릴거구요 그 다음은 조금 사이즈 있는걸로 가보죠 제가 지금 새로 샀던 짐벌로 촬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영상이 다소 흔들릴 수는 있지만 아주 부드럽게 흔들리실거에요 자 그 다음 피아노 이게 키보드가 54개로 되어있더라구요 건전지도 들어가고 이게 충전식인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난번거랑 좀 다른가 모르겠네요 보이시죠 지난번에 제가 백주대낮에 뽑기 했던 그 편에서 뽑은거였는데 정확히 기억이 안나는데 하여튼 그때 뽑았던 피아노구요 전자키보드 요것도 한분한테 또 드릴거구요 그 다음에 이제 세개 남았어요 우리 RC카 요것도 한분 드릴거에요 요게 정확히 어떤 RC칸지 모르겠는데 뭐 신호등도 있구요 자동차도 있고 핸들도 있고 이 저기 뭐야 페달 액셀레이터하고 뭐 브레이크 밟는 것도 있고 저도 한번도 써보진 못했는데 굉장히 또 흥미로운 제품인거 같아요 요거 뽑은 것도 드릴거구요 자 이제 두가지 남았습니다 요거 먼저 갈까요 자 원피스 좋아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저도 원피스 피규어도 좋아하고 원피스 애니메이션 자체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우리 사왕이죠 사왕 샹크스 P.O.P 이게 스트롱월드 때 나온 그 저기 제품이구요 일단 정품은 아닌데 뽑기 위해서 이런 P.O.P 제품은 거의 가품이 많죠 네 가품인데 박스 상태도 굉장히 좋구요 네 피규어도 큰 문제가 없는거 같아요 자 요것도 한분한테 드릴거구요 자 마지막 너 왜 나오냐 자 마지막은 자 제가 지난번에 한번 리뷰 영상 올렸던 적 있었죠 요거 그 변신 로봇 알씨칸데요 약간 낚였었죠 이거 스마트폰으로 조정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어플 다운받지 마시구요 이거 그 다음에 여기 뭐 스모그도 나가는 거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그 버전이 이 버전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거 미사일만 발사되는 기능이 있고 스모그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때 뽑았던 건 아니고 근래에 다시 뽑았던 건데 요것도 한분한테 드릴 거구요 총 이렇게 해서 10분 드릴 건데 상품을 한번 쭉 나열해 보죠 좀 스피드하게 한다고 했는데도 영상 시간은 항상 길어요 어떤 상품이 있는지 쭉 나열을 해서 영상 올라갈 때 제가 타이틀 사진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피규어 하나 더 올리고 여기가 헬기 올리고 아 아이시카가 안보이는구나 어쩔 수 없죠 뭐 인형도 하나 놓고요 루피도 놓고요 그 다음에 계란 얘는 어디다 놓지 위에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샤오미 배터리 까지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총 10가지 상품이 준비되어 있구요 자 이거 전부 다 여러분들한테 당첨되신 분들에게 보내드릴 거에요 자 지금부터 이벤트 참여 방법을 설명해 드릴게요 이벤트 참여 방법은요 일단 이벤트 참여 기간부터 말씀드릴게요 이벤트는 이 영상이 올라간 8월 23일 화요일이죠 화요일부터 8월 30일 화요일까지 일주일 동안 진행될 거고요 8월 30일 밤 12시까지 응모하실 수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는 설문조사 방식으로 이벤트를 진행을 했었는데 참여를 못하신 분들이 꽤 많았어요 그때 그 대신 이제 뭐 제가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그렇게 했었던 건데 이번에는 그때랑 다르게 기존에 했던 방식 그대로 한번 갈 거고요 그 다음에 발표는 8월 31일날 수요일날 발표할 거에요 정확한 시간은 뭐 제가 좀 유동적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날 발표를 하긴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참여 조건은 지금 보시고 계시는 영상 좋아요 한번씩 눌러 주시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채널 구독도 해 주셔야 돼요 구독 확인이 되지 않으면 나중에 당첨이 취소가 되니까 구독 꼭 눌러 주시고요 좋아요도 꼭 눌러 주시고 그 다음에 조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가장 재미있게 본 뽑기 영상이 있으실 거예요 분명히 그 수많은 영상 중에 200편이 넘었었죠 지금 200편 넘은 뽑기 영상 중에 가장 재미있었던 영상 중에 하나를 본인의 SNS라든지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기타 또 다른 트위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이용하는 뭐 사이트 어디든 좋습니다 한 군데씩 이 가장 재미있게 본 그 뽑기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돼요 이 저기 지금 보고 계시는 이벤트 영상을 공유해 주셔도 괜찮고요 한 편씩 공유해 주신 다음에 댓글에다가 저한테 홍성 오빠한테 바라는 점 또는 하고 싶은 말 간략히 써도 되고 길게 써 주셔도 좋아요 제가 다 읽고 참고를 할 거기 때문에 그거 하고 이제 이메일 주소를 댓글에 남겨 주시면 되거든요 근데 주의하실 점은 댓글에다가 이제 개인정보 적으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뭐 집주소라든지 그 다음에 전화번호 뭐 자기 SNS 카톡 아이디 뭐 이런 거 적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그거는 개인정보 노출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혹시라도 발견된다면 댓글은 바로 삭제 처리를 할 거고요 꼭 이메일 주소하고 하고 싶은 말 또는 바라는 점 요런 것만 남겨 주시면 돼요 그러면 자동으로 응모가 완료가 되세요 간단하게 어... 그러면 이제 이메일 제가 당첨되신 분들한테는 영상 공지가 나간 후에 개별적으로 이메일을 드릴 거예요 이메일 받으시면 물건 받으실 주소하고 연락처하고 이름 다시 보내주시면 되고요 저한테 어... 31일이니까 9월 2일까지 답장이 오지 않으면 당첨자는 취소가 됩니다 9월 2일 자정까지 꼭 회신을 주셔야 제가 9월 3일날 일괄적으로 다 택배를 보낼 거니까요 9월 2일까지 답변을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참가 인원이 조금 많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 설문조사 했을 때도 한 400분 정도 이상이 참가를 하셨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방식이 다시 좀 간편해진 만큼 뭐라 그럴까 참여자가 좀 더 늘을 거로 제가 지금 예상이 되는데 지난번처럼 제가 수기로 적어서 뽑는 방식으로 하면 가장 공정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이제 그게 조금 어려워요 유튜브 댓글을 일일이 다 열어봐야 되기 때문에 그게 시간도 일단은 다 열긴 열 건데 추첨은 랜덤하게 상품도 랜덤하게 그리고 공정하게 진행 될 거에요 그 점은 이제 여러분들이 양해를 좀 해주셔야 돼요 참여자분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수기로 적어서 했으면 좋겠지만 여러가지 여건상 그건 조금 어렵고요 그래도 공정하게 진행된다는 점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택배를 보낼 건데 택배비는 착불로 이번에도 착불로 진행이 될 거 같아요 여러분들은 받으시는 분들은 택배비 한 4,000원 정도 예상을 하시고 택배 받으실 때 기사님한테 4,000원 딱 드리고 나서 선물 하나씩 받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할 거고요 기타 또 궁금하신 저기에 대해서는 댓글 남겨주셔도 돼요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릴 거니까요 또 막간을 이용해서 마지막으로 제가 인스타그램을 최근에 개설을 했어요 여러분들하고 유튜브 같은 경우는 제가 영상을 항상 찍어야 그 소통이 되기 때문에 제가 SNS를 원래 페이스북 밖에 안하는데 인스타그램을 하나 개설을 해서 여러분들하고 뭐 작지만 소통을 하고 있으니까요 혹시 인스타그램을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또 SNS로도 소통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제가 또 공지라든지 팔로워가 나중에 좀 많아진다면 이벤트 공지라든지 뭐 다른 제가 원정 같은 거 가게 되는 경우엔 또 그런 걸로 또 남길 거예요 그러니까 인스타그램 하실 분들 또는 하시는 분들은 골뱅이 H O O N G S E O N G O B B A 홍성오빠죠 요거 스펠링 제가 자막으로 처리를 해 드릴 테니까 인스타그램 하시는 분들은 많은 팔로 팔로잉이죠 팔로잉 팔로잉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벤트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부디 원하시는 좋은 상품 받아 가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자 앞으로도 이벤트 또 자주 할 수 있도록 할게요 가급적이면 이번에 너무 오래간만해서 진짜 죄송하고요 이번에 진행을 하고 또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진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도 더 푸짐하고 많은 선물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계속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 지금처럼 계속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변 분들한테도 많이 알려 주시면 좋아요 구독자도 많이 늘었으면 좋겠고 앞으로 계속 댓글로 또 뽑기하는 영상으로 여러분들하고 소통하면서 계속 지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는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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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